언, 언이라고 합니다 살을 빼는다, 살을 빼는 뭐 때문에 살을 빼는 어디에 의존해서 살을 빼다 할 때 언을 씁니다 어디에 의존하다 we are living on 어디에 의존해서 살아가죠 그쵸 저는 여러분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요 I'm living on that right? 반대로 여러분도 제가 주는 정보를 갖다가 습득하게 되는거죠 그쵸 fast food diet를 가지고 살을 빼는 거에요 언은 여기서 그 언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지고 그쵸? 자, portion control 음식 먹는 양도 조절해야 되고 칼로리 수준도 조절해야 된다 라는게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 대외적으로 limit to what we have 우리가 먹는 그거에다가 limit를 걸어놓는 거에요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를 갖다가 제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뭐에요? indulged indulged 어디에 빠지다는 뜻이에요 indulged 즉 뭘 또 먹었다 빅맥을 먹으면서도 살을 뺐다고 합니다 자, be high in 아주 맛있어요 be rich in 하면요 뭐가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수치가 아주 높다라는거죠 자, likely 가 들어가면요 일만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세요 이해가요? could happen to you 여러분한테 일어날 수 있는 any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을 다 자, likely 라고 합니다 자, 이런거 많이 먹다보면 그 식단 안에 뭐가 있어요? 어, 나트륨이라든지 정제된 설탕 saturated fat which cannot be melting in your blood so sometimes it blocks right? it can cause a lot of problems in your head 머리를 껴 건 뭐에요? it's called stroke in your heart 가슴이 뭐라고요? heart attack heart attack 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히는 거에요 이렇게 저도 지금 이제 집밥을 안 먹은지 오래됐습니다 it's been about 글쎄요 4 years 7 years I think right? 그렇게 보면 이제 대학 때부터 못 먹었으니까 한 15년 정도 못 먹은거죠 그쵸? 듣고 있나요? 언젠가 이제 목을 잡거나 아니면 가슴을 잡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에요 it's gonna save me 저를 구제해 줄 사람이 이제 좀 생겨야 된다라는 거에요 아내가 해주는 집밥을 이제 먹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오산이라면서요 밥을 안 해준대요 얘 듣고 있나요? 저는 경상도 남자라가지고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막 보호개도 들어가지 마라고 야 이 새끼야 꽃도 떨어진다 나방생이 빨리 나방아 저희 누나가 막 설거지하고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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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쵸? 자 saturated 포화지방을 갖다가 saturated fat 명어입니다 trans fat 어 trans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여자분들은 여기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 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허벅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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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다니잖아요 이렇게 광고도 있잖아요 광고도 남자들은 이거 남자들은 이거 여자들은 이거 러브핸들이에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자 쭉 한번 보시면서 오늘 재미있게 갑니다 그 다음은 저거 보세요 해외 science 자, 여기 갑니다. 아이오와 라고 하죠. 자, 제 말이 틀렸죠. 아이오와 라고 하네요. 과학선생님 사이언스라고 하지 않고 사이언스티체라고 합니다. 자, 스티를 동시에 보세요. 아르바이, 존 시스나 선생님인데요. 아르바이, 뭐라고 해요? 아르바이, 이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 같은어가 아니고 갓너 라고 합니다. 자, 같은어를 갓너, 갓너. 이거 많이 하다보면, has 갓너 라고 합니다. 자, 갓너 조차도 들리잖아요. 이렇게. 자, L 바람을 언덕을 넘어 보세요. 자, 보통 발성이 L 바람에 있거나, 혀가 위로 올라가면, 조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몸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has gotten a lot of attention. 자, 좀 범위가 넓어요. 자, 주목의 범위가 높습니다. 짧으면 about 되겠죠. 자, over 하면 범위가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ver. 자, 뭐에 대한 연구, 뭐에 대한 주목을 받았어요? over his McDonald's diet plan. 그렇죠. McDonald's, 자, 다이어트가 아니고 diet plan 됩니다. 자, 몸을 무익적으로 자꾸 움직여 보세요. diet plan. 자,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입을 크게 벌리거나, 소리를 크게 지르다 보면, 자, 우리 말하면 노래랑 똑같아요. 노래를 깎는 것처럼 목소리도 계속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남학생 보세요,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달, 첫째 주에 찍어본 거고요. 자, 3월달, 즉 석 달 지나갔을 때, 작년 이맘쯤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자, 제가 말하자면, 3개월 안에 변할 수 있는 가능성만큼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 달라진 점이 뭐예요? 어, 리듬형, 리듬감. 그럼 딱 보기에는 뭐예요? 리듬감이 좋아지면 뭐도 좋아 보여요? 자신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죠, 그쵸? 여러분이 부족한 게 뭐예요? 어휴, 자신감. 5학년 수강한 이유도, 자신감. 될 때라, 될 하지, 이렇게. 이해가요? 자, has gotten a lot of attention. 어, has gotten a lot of, has gotten...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많이 해보세요. 여기서 틀려도 좋아요. 이게 완벽할 필요가 없는 거야. has gotten a lot of attention over his McDonald's diet plan.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he says he lost 37 pounds and dropped his cholesterol. 자, 요거 한 번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he says he lost, he says he lost, he says he lost. 자, 요걸 한 번에 듣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영어 강사하다 보니까, 요걸 한 번에 못 들으면,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쵸? 자, he says 따로, he lost도 아닌 거 아니고? he says he lost, he says he lost, he says he lost. 자, 뺐다, 뺐다, 얼마 뺐다? 37 pounds. 자, 37 pounds. 그 됩니다. 자, 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하면, 약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kg 정도. he says he lost 37 pounds. 자, 15kg 빼면 어떻게 돼요? and dropped his cholesterol 79 points. 아, 이 정도를 많이 뺐네. 자, 뭘 먹고 난 다음에? 자, 어떻게 돼요? 알아요, 며칠 동안 for 90 days. 한 번 더. 한 번 더 외워봐요. 문장 외워보세요. 한 번 더. 자, 며칠 동안 먹었어요? 알아요, for 90 days. 이거 됐네요. 여기서 갑니다. 자, 여러분, drop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drop이 됩니다. 턱 더 내려봐요. drop is. 자, cholesterol. 자, 콜레스토롤이 아니고, 콜레스토롤. 한 번 더. and dropped his cholesterol. 자, 몇 퍼센트 drop 시켰대요? 79 points. 알아요. 자, 그리고 뭐요? after eating just McDonald's for 90 days. 알아요. 참 놀랍다라는 거죠. 저거 먹었더니, 자, 수치가 완전히 나려지고, 그 다음에 15kg라는. 자, 어, 산을 빼게 됐다. He says he lost 37 pounds and dropped his cholesterol 79 points after eating just McDonald's for 90 days. We asked a dietician, how is that possible? fast food can be a part of a healthy diet. We asked a dietician, how is that possible? 자,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We asked a dietician, how is that possible? fast food can be a part of a healthy diet. We asked a dietician, how is that possible? fast food can be a part of a healthy diet. We asked a dietician, how is that possible? fast food can be a part of a healthy diet. We asked a dietician, how is that possible? fast food can be a part of a healthy diet. We asked a dietician, how is that possible? fast food can be a part of a healthy diet. 자 여러분 요거 적은 사람이 있어요? 요거 못 적은 사람이 있어요? 못 적은 사람이 요거 오늘 아침에 다 먹었어요. 청취관이라고. 빨면 빨수록 먹어야 돼요. 기가 뚫히는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못 적은 사람들 너무 많았습니다. ass, fast food, fast food, food가 붙어서 fast food, fast food 이렇게. 괜찮아요. fast food가 아니고 fast food. fast food, fast food, fast food. 근데 선생님이 목소리도 높, 피치가 아주 높아요. 아아 아아 막 비빈 목소리죠. 그쵸? 그래서 fast food 이렇게. fast food가 아니고 마요. fast food 하면 돼요. 자 근데 어떻게 돼요? fast food. fast food. 자, can be part of a, can be part of a, 왜왜왜왜왜왜왜. fast food can be a part of a healthy diet. all right. 자, asked가 아니고 마요. we asked a, we asked a, we asked a, we asked a diet, we asked a dietitian. all right, asked a dietitian이라고 합니다. 왜왜왜왜왜왜. we asked a dietitian. 이게 얼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할 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how is that possible? 아, 이거 무조건 씁니다. how is that possible?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how is that possible?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fast food can be a part of a healthy diet. fast food can be a part of a healthy diet. all right, all right. she says you can lose weight on a fast food diet. all right, 뭐라고요? she says you can lose weight on a fast food diet. all right, 뭐라고요? she says you can lose weight on a fast food diet. all right, 뭐라고요? 자, 시를 더 세게 해봐요. she says, 한 번 더. she says you can lose weight on a fast food diet. all right, 뭐 한다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면? if you make the right choices. all right, if you make the right choices. if you make the right choices. all right, if you make the right choices. she says you can lose weight on a fast food diet. if you make the right choices. keep in mind portion control and calorie levels. all right, 뭐라고 해요? keep in mind, keep in mind. 명심하세요. 명심할게요. 얼굴 보니까 바로 명심이 돼요. 한 번 더. keep in mind portion control. oh, 여신이에요. oh, she's my goddess. 한 번 더. calorie levels. all right, calorie levels.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nd fitting it into your overall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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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단어는요, 너무 많이 있어요. 자, fitting it into 라고 하죠. 그쵸? 자, 약속을 서로 맞추는 거야. 뭐라고 해요? 자, fitting into 라고 합니다. 자, nothing seems to fit. 뭐가 맞지 않을 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할 때도 fit 이랬습니다. 자, 몸에 잘 맞아요. 딱 그래서 fit, fit, fit 이라고 하죠. 그쵸? slim fish 이라고 하잖아요. 자, fish 이라고 해서 아주 많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fit it into your. fit it into your. 그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식당에 꼬시는 거야. 밥 먹인 다음 뭐요? 어, 좀 자고 가라고. 그래서 뭐요? 침대 이제 다리를 이제 눕히는 거죠. 그쵸? 침대가 다리보다 길면 어떻게 돼요? 어, 자르는 어, 되겠습니다. 그때 fit, fit 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fitting into your. 뭔가를 맞추면 다 fitting into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아구가 서로 막아 들어가는 거죠. 그쵸?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이걸 갖다가 stick to it. 고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이어트를 갖다가 fitting into라는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fitting into, fitting into your. and fitting it into your overall diet. 한 번 더. and fitting it into your overall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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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keep in mind. keep in mind portion control and calorie levels. and fitting it into your overall diet. and fitting it into your overall diet. Sysna started the weight loss project with his. Sysna started. Sysna started. 자, 위로 올라갑니다. starting. the weight loss project. 자, the weight loss가 됩니다. 올라가세요. weight loss project. 한 번 더. 라운드 유권화 Hayden had. 고소rogen화 Hayden's had. 너무 Completed 너무 Greece. 시스템